2023년 11월 12일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관리실을 찾았던 한 남성. 문이 잠겨있었고 그 밑에는 문을 열다가 실패한 듯 키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겨있는 문, 왜 문도 못 열었지? 키를 두고 어디를 간 거지? 라는 생각에 바로 옆에 있던 옥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그곳에선 그곳의 건물주 80대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반드시 누운 상태로 목쪽에 날카로운 칼에 찔린 창상자국이 남아있었죠. 추정은 과다출혈 사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범인이 칼을 들고와 직접 상해를 가한 뒤 도주했다고 보이는 모습이었죠. 검거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건물주 80대 A씨를 살해한 범인은 옆 건물 모텔의 주차관리인 바로 김씨였습니다. 검거된 김씨는 그런 말을 남겼지요.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 한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의욕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니 김씨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죠. 지적장애 2급 IQ가 52채 되지 않는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 저질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앞뒤 정황이 너무 이상하다. 이 사건의 결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김원사건 파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 가스라이팅 살인지시 영등포 살인사건의 전말편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김씨가 건물주 A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왜 사람들은 그게 의아하다라는 말을 던졌던 걸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실제 이 건물엔 평상시 쓰지 않는 한 출구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까지만 해도 그 입구 앞에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있어서 평상시 통로를 쓰지 않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있던 잡동살이들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날 갑자기 치워져 있었다는 게 매우 이상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공간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비상통로였습니다.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도주로까지 확보하고 CCTV 여부도 확인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다는 말 살인만 놓고 얘기할 때는 가능성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절대 김씨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그 주차장 그곳에서 일을 하며 양동에 무언가를 넣고 버리고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는 살인사건에 쓰던 건물 옆 숙박업소를 직접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모지코트를 입었던 걸 벗고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정말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움직였죠. 오후 4시 25분쯤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컵라면 한 개만을 들고 나온 그는 청량리로 향해 강릉 KTX를 타고 강릉역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된 직후 자신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라고 주장했던 김씨였죠. 처음에도 경찰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준비만 사건을 정리하려는 상황만 있었습니다. 헌데 분명 살인을 저지른 건 김씨가 맞지만 경찰 쪽에서 보더라도 주변 모든 진술까지 합쳤을 때 혼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점들이 보였죠. 그리고 그때 의심에 드는 사람 용의선상의 한 명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숙박업소의 사장이었던 조씨였죠. 조씨는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와서 분명히 이 건물 안에 들어가다 나갔고 너의 직원이었으니 CCTV 좀 보여달라 주차장 비추는 곳에 대한 문제였죠. 어느 쪽으로 도주했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씨는 못 보여준다. 녹화가 이미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백업이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한 가지였죠. 김씨가 자기한테 갑자기 와서 돈 10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마침 그날이어서 10만원을 주고 어디 가나 보다 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조씨의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그 코트, 옷, 혈흔이 묻었던 그 옷이 발견되었고 수박업소 내에서 피를 닦았다라는 정황까지 확인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조씨는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거됐던 김씨는 자백을 하게 되었죠. 사장이었던 조씨의 지시를 받고 건물주 A씨를 살해했다라는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자백을 바탕으로 김씨는 살인 혐의,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조씨는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백만 있었던 거고 살인교사 혐의였는데 어떤 부분들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문제였죠. 분명 최초는 자기가 기분 나빠서 죽였다. 나중엔 아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걸 쉽게 믿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씨는 정말 억울하게 살인교사범으로 몰렸던 걸까요? 실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다 필요 없고 구차해지고 싶지도 않다.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바보는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가 포맷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시에 원래 포맷하는 날짜였던 것 뿐이고 날씨가 흐리거나 뿌옇게 되면 녹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하필 그날 우연히 그냥 포맷을 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증거인멸을 했다면 부셔버리거나 새로 사버리거나 했다면 그게 더 말이 되는 건데 어떤 누가 들킬 걸 알면서 그냥 지워버리냐라고 주장을 했죠. 또 숙박업소 내에 있었던 피도 왜 없앴는가에 대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코피처럼 떨어진 방울이 두 개가 있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지웠을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씨는 김씨를 걱정하는 듯한 말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수년 전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던 김씨가 안쓰러워서 자신의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을 했다는 것이죠. 가족처럼 대해졌고 이제는 살인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에 대해서 조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으며 착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실제로 김씨는 조씨에게 엄청난 폭행도 자주 당했고 그 폭행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해서 주변 지역 상인들과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고도 알고 있었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김씨가 싸우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했다는 게 자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정황증거입니다.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당연히 구속시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변명을 적절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조씨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 이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돼서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고 수천명의 사람들의 돈을 움직이고 있다. 명예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죽이냐. 죽일 이유가 없다. 그 전체 땅의 10분의 1가량 약 10%를 사망한 피해자 건물주 A씨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건재해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유리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 본인이다.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주변에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합장의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주변 사람들, 다른 상인들과 A씨에게 또한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조합장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재개발 감정평가서를 높인 뒤 너희가 원했던 250억이 아니라 300억을 받아줄 테니 차액 50억에 대한 30%, 15억을 나에게 수수로 달라 이런 부분들로 갈등이 점차 깊어졌다는 것이죠. A씨는 이에 대해서 반대했고 조합장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비리다 라는 말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조합장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주차장 앞에서 큰 다툼을 벌이며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그렇게 끔찍한 피해자가 된 것이었죠. 정황상 분명 조씨가 김씨를 시켜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헌데 우리는 과거 이은혜 사건 때도 한 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조씨가 김씨를 시켜서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게 맞는 것인가 그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또다시 그 가스라이팅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 번 촉발되었습니다. 자백만이 있었던 이 사건 만약 검거됐던 김씨의 진술에 일관되지가 않고 지적장애자이다 보니 이걸 만약에 일부러 떠넘기기 위해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된다면 조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였었죠.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증거를 추적하고 알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건 둘 다 재판대에 세워졌습니다. 김씨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장이었던 조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라고 시켰으며 흉기와 옷은 자신의 차에 넣어나라 자신이 알아서 버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었죠. 조씨가 김씨에게 이런 일을 시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이권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이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조씨가 자신이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던 지적장애 김씨에게 모든 내용들을 시켰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걸 그냥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데려왔을 때 불쌍해서 데려왔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그가 받고 있던 장애 수단까지 착취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돈도 주지 않고 자신의 모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관리소에서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노예 생활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걸 상당 기간 오랫동안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옆에 건물주 A씨가 네 욕하고 다니더라. 그 건물주 A씨만 없으면 살기 편할 텐데 그 건물주 A씨가 너 장애 수단 못 받게 만든대 적게 심을 계속해서 심어준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 뒤에 조씨와 김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합니다. 감시 카메라의 위치도 바꿔놓고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해할지에 대해 그리고 매번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출근했던 피해자의 동선까지 전부 파악해 어디서 어떻게 죽여라 그리고 어디로 도주해라 이 모든 것들을 조씨가 지시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때리면서도 나는 너의 아빠이자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모두 힘들어진다. 그리고 김씨는 조씨의 말을 듣고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그 모든 범행을 차근차근 아무렇지 않게 진행을 했죠. 살인염에 김씨의 재판이 먼저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은 억울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시켜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잘못이 크지만 이건 분명 조씨가 시킨 것이다. 제출한 반성문을 참작해달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씨의 형량이 몇 년인 게 맞을까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살인교사범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김씨.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사록한 데다 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전에도 한번 폭행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 이게 15년형의 이유였습니다. 김씨의 재판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재판부는 분명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범이 시켜서 한 것이 맞다. 네. 조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조씨는 교사범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만약 조씨에게 무죄 판결이 난다면 무언가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요. 조씨는 끝까지 떳떳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 무죄 주장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충격적인 내용들도 하나씩 전해집니다. 조씨가 김씨에게 이런 말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피해자 A씨가 평상시도 녹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대화도 하지 말고 죽여라. 이게 연습했던 방법입니다. 출근하려고 키를 열고 관리실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대로 나빠서 옥상으로 향한 뒤 아무 말도 없이 공격해 살해한 겁니다. 조씨는 이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혹시 네가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목격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본 사람 그 누구라도 있으면 그 사람도 죽여라. 만약 이 범행에서 누군가가 목격자로 나타났다면 김씨에게 또 다른 피해자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살인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씨는 이런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김씨에게 시켰던 것이었죠. 그가 무도한 살인교사범입니다. 조씨가 김씨를 정말 아꼈다고요. 임금 5,450만원을 주지 않았고 또 장애인 급여 중 모텔 방세다라는 변명으로 매달 5,60만원씩 총 1,570만원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폭행을 가했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했으며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조씨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살인교사범 그리고 끔찍한 범행지씨. 재판부는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 거짓말도 많이 했고 이 법정에서도 퇴원한 표정을 하면서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계속적으로 했다. 네. 결심공판 최우진수에서도 자신은 떳떳하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1심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교사였던 조씨에게 27년형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었죠. 헌데요. 후일담으로 들려온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1심 27년형 선고되자 조씨가 울먹이며 법정을 떠났다는 것이죠. 억울해서인 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흥소심도 남아있으니 말이죠. 27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격자까지 죽이라고 했으니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 누구든 살해하려고 했던 조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 김씨의 15년. 조씨의 27년. 유가족이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는 형량일까요? 여러분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화사건 파일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에 대한 부분이 알려졌을 때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진짜 상황이 그렇게 맞물린 거지? 모텔 사장 조씨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조씨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기록들도 다 확인됐고 그리고 김씨의 자백이 좀 정확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김씨의 범맹 동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거 와서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소름이 돋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좀 이제 언론에 안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뒤에 뺀 건데 조씨가 김씨한테 시켰던 것 중에 만약 검거대면이라는 그 부분이 있었대요. 이것도 저도 그냥 제보받은 거에서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검거대면이라는 내용이었대요. 검거대면 화가 나서 죽였다고 얘기해라. 너 지적장애다. 너 형량 오래 안 나온다. 내가 어떻게든 빼주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 발생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면 너 나중에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다 아빠이자 형이자 이런 사람 아니냐. 너 어떻게든 도와줄 거다.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좀 결은 다른데 우리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씨는 노린 거예요. 이게 사실 언제부터 계획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김씨에게 이 모든 범행을 사주하고 시켰다라는 문제는 나중에 검거됐을 때까지 대비를 한 거예요. 해서 처음부터 떳떳했던 거예요. 김씨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죽였다고 자기 무시해서 기분 나빠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안심한 거지. 아 이거 이대로만 가면 자기는 자유로우니까. 증거를 제대로 안 남겼대요. 말로 하고 움직임으로 한 거니까. 뭐 카톡을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였던 건데 이제 김씨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찰분들 대단하신 건데 어찌되었든 보강하고 수사에서 조씨가 잡혔잖아요. 조씨가 잡히게 되면 이제 자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씨가 안 잡히면 만약 검거가 안 되거나 다른 문제가 없거나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김씨 입장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는 문제도 구속영장이 같이 나왔어. 자기가 자백을 해봤는데 나온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야.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김씨의 입장에서도. 근데 어찌되었든 잘 수사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이 뒷부분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게 정말 잔혹했던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 살인을 저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씨의 계획은 그 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씨는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놓고 보면 CCTV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뭐가 없고 하더라도 분명 검거될 수는 있어. 근데 검거되도 자기는 아니야. 자기만 안 불게 만들면 돼. 그럼 계속 시킨 거예요. 자기만 안 불면 자기는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걔를 지켜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김씨는 그거 믿고 한 거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없고 뭔가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언론에는 그냥 뭐 지적장애자가 자기한테 불만을 품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할 거니까. 왜냐면 다 이용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엄청 맞았다고. 그래서 김씨가 막 주변 상인들하고도 싸우고 손님하고도 싸우고 막 엄청 공격적이었대요. 폭력전과 그 누범기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시킨 거예요. 평상시에도 공격적이니까 주변의 사람들 인터뷰 따 보면 아 평상시도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 다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아 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였구나. 그럼 언론에 그렇게 뜰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노리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이 사람은 저는 27년 나온 게 지금도 이상해요. 모든 걸 대비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항소심 때는 형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재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